카톡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볼 점은 뭐냐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요거를 좀 보기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의 공식 채널이 있죠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요 깔끔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에 괜찮은 뉴스들 여기서 깔끔하게 다 정리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무료체험 5기를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착순으로 한 15분 정도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마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친구 추가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라인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체험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매매를 하느냐 이런 매매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방송반에서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이 매수사인 나가게 될 거니까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단기 스윙이라고 저희 VIP 단기 스윙 종목들도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조금 수익이 적을까 라고 봤을 땐 비중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VI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십 퍼센트 그래서 100% 200% 정도 목표를 노리고 들어가는 주력주의 비중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 스윙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중이 다 전체적으로 다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렇게만 좀 보신다고 해도요 저희 1년에 120만원 할인되는 가격이다라고 하면 하루에 이 정도씩 버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반에서는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조금 주력주 같이 확실하고 안정적이 큰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기 단타성 그쪽에 조금 매매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들 막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조 6천억 정도 자금을 갖고 있다 라고 제가 일찍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A 라든지 기술이전이라든지 지분투자에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네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요 1조 6천억 정도의 현금이고요 이걸로 인수합병, 기술이전, 제품도입 또는 바이오텍, 지분투자 등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그 쓰임세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쓸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9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비약적인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는 지난 20년 동안 축적된 시간을 가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가, 사랑,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투자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잘 해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한번 빅점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축적된 에너지가 필요한가 생각해본 결과 적극적인 M&A 라고 좀 봤다 라고 합니다 기술과 상품을 도입하고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신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특히 M&A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M&A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한 자금 1조 6천억 정도를 들어갔고 빠른 기간 내 성과를 가시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가도 영입을 했고요 조직도 만들어 놨으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 백신 제품 도입 및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서 M&A, mRNA 개발 기업과 M&A 라든지 아니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 바이오텍 지분 투자 방식 등으로 해서 돈을 좀 쓸 거다 라고 보는데 mRNA 플랫폼 등 신규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현재 복수의 회사와 전략적 투자 및 M&A에 대한 R&D에 대한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백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M&A 라든지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백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생산을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차세대 부분에 대해서도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죠 연간 90% 이상의 성장률이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해당 영역에 진출해서 백신 및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인 글로벌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개별 기술 특허 보유권자와 각 기술에 대한 라이선싱 계약도 논의 중에 있고요 확보한 플랫폼을 다양한 감염병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사회와 전략적 투자 및 R&D 협력 모델을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백신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 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뭡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자체 개발 백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을 끊임없이 올리는 것은 좋았지만 만약에 팬데믹이 엔더믹으로 던연이 됐을 때 과연 이 백신이 이전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그때 제가 어떤 대답을 했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바보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라 1년짜리 단기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약이 끝나면 아스트라제네카처럼 계약 종료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개발 백신도 나오는데 굳이 다른 백신을 만들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 백신 수요가 줄어들인 만큼 자체 백신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더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요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굳이 노바백스를 질질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놀고 있는 생산라인? 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전 세계 모든 제약사한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백신을 맡겨 우리가 위탁 생산을 일으켜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그 다음에 니들이 원했던 그 수양을 맞춰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얻었고 기술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빅파마가 SK바이오사이언스랑 손을 잡기를 원한다라는 부분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미국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승인에도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확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의 GMP 승인에 더해서 미국의 CGMP 승인도 도전기로 했다 이것이 질적 측면에서도 공공헬스에서도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나왔으나 투자가 1순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르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투자할 자금을 갖고 와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에 조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무상증자라든지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제 1순위는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해갖고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잡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는다 계속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회사의 목적 중 하나가 주주가치의 극대화인데 지금은 고점이었던 36만원 대비 무려 50% 하락한 만큼 주주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얘기를 한다 다만 회사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흐름이겠지만 이 회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는 무조건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절한 그 흐름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무조건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먼텀을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조금 짤막하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금 여기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큼지막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추가적인 매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라인에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는 이런 자리에서 잡아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런 자리에서 잡아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고점 라인 그다음에 오일선을 깨는 이런 라인에서 그리고 여기 라인에선 대응하기 말고 떨어졌을 때 이 라인에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확 밀려갖고 우리가 여기선 대응할 필요 없고 여기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를 제가 상장하기 전부터 찍어드렸기 때문에 이미 1년 이상이 된 영상이에요 그렇죠?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반부터 찍으셨던 분들은 지금 이런 하락폭에서도 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좀 밀렸다라고 하면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겁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왔던 모습을 제가 다 확인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서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올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드리더라도 여기서 좀 정상스럽게 물량을 조금 모아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것들 어디에서 진행을 하느냐 여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무료 체험에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 보시면 저희 회원님들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3월 첫 가입 달 성경표가 매우 좋다 대만족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적은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갖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시할 필요는 없고 한 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 열심히 해 준 듯이 덕분에 계좌가 회복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는 저희가 사기성으로 올려놓은 게 아니라 직접 매매한 거 그대로 올려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화했던 내용이라든지 직접 계좌를 찍어서 계좌 인증했던 내역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보시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안 되겠다 결정을 못하겠다 5기 체험은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거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해보자 나오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